야 도영아, 너 어떻게 한 거야 이거? 형, 너 깔짝혔지? 너 자리에 이렇게 일 나고 누가? 저만 그러거든요 맨날? 내가 뭘 하면 막 깨지고 부서지고 우리 팬 여러분들이 응원하는 거에 서로서로 에너지를 주고 받았으면 좋겠어요 에너지? 아아 I want shrimp I want meat No, shrimp Meat No 진짜 이거 보시면 안 돼 이거 Come on come on o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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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me on come on o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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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 먼저 나갈까? 사랑은 반발해 이제 그래도 돼 네가 먼저 시작해 우리 나라 대통령도 이제 여자 분이시는 뭐가 이렇게 홍영아 상하 아 나 거의 다행이야 여러분 처음 전화 끝났으면 너무 야가입니까 이거? 오늘 주인공 남준씨에요 네 항상 멀리서 이렇게 응원해주시는 거 항상 감사드리고 네 사랑한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길게 설명해주세요 항상 힘을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트롱 파워 땡큐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얄라엄블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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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콩백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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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얄라엄몬 왜 끌고있어 그거 예 ões 아직 투어가 많이 남았는데 그 투어 기간 동안 서로 이렇게 좋은 경험을 서로 가졌으면 좋겠고 저희도 좋은 무대 경험을 하고 팬 여러분들도 좋은 저희 무대를 보고 좋은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. let's enjoy together. 친구들아 다 hands up 친구들아 다 hands up 나를 믿는다면 hands up 형 쳐주는 발사 웃지마라 묻지마라 소리